집사2장 카메라로 찍으면 진짜 찐빵같아 보이네 이게 카메라야? 응 실제 어떻게 찍어야죠? 아 저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퍼지게 나와가지고 네네 그럼 어머도 좀 만져먹어 새아 보니까 어때? 새아 너무 이쁘다 대한민국 코리아 엄마 닮았네 우리 멤버들이 닮았어 너무 예뻐요 아버님 닮았어 아버님 닮았어 엄마는 안그러지 잘못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예쁜 거는 다 쓸데 닮아 저 아버지 안 닮았네 성공했다 저것만 닮았네 아까 피가 조금씩 샀네 왔나? 왔다 참 왔다 아 왔다 다 왔다 빨리 와 빨리 와 수건 없다 응 여기 있어 여기 들어올까 하는데 네 어 왔다 왔다 숨어야지 어 누구일까? 이당호 누구일까? 나홍아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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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신발 갖다 놓고 그래 제자리 갖다 놓고 우와 잘하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하이 할머니 나 누구예요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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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놔 네 할머니 할머니 맞지? 네 할머니 밥 먹고 싶었어요 네 할머니 직부 할머니도 먹고 싶었어요 할머니 reversal 할머니한테 와보세요. 아유 이 장어 이쁘네. 와 우리 장어 너무 이쁘네. 유천 갔다 왔어요? 아 없네. 할머니 장어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뭐야? 이거? 누나. 장어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할머니가 이 옷을 입었어. 할머니 예뻐? 아유 장어 너무 예뻐. 아 근데 한 번 해가지고 진짜 딱. 할머니 할머니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거. 너무 예쁘다.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봐봐. 어? 장어. 할아버지 어디서 봤지? 영상으로 봤나? 핸드폰에서? 그지? 네. 아 삼촌. 하이. 하이. 왜? 왜? 너무 예쁘다. 영상이랑 달라요? 어. 어머. 하는 거 봐요. 아주 이쁜 짓을 혼자 다 하는 꼬마. 하이. 하이. 응. 얼굴 샥까지 하니. 얼굴을 샥하고 여기. 응 맞아요. 하이. 하이. 오오오오오오오. 이제 막 갖다 부딪치네. 막 갖다 부딪쳐. 좋아요? 장어 배고파? 뭐? 장어. 아이고 에쁘어. 엄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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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줄까요? 안 먹을래? 바나나? 그거 빵? 솥보루 먹고 싶어? 안 줄까요? 아, 여보. 여보, 할머니가 비행기에서 온 거야. 비행기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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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보고 달라보세요. 눈물 날라. 어머, 장우도 좀 주세요. 맛있겠다. 장우 갖다 와봐. 자, 씻어봐. 우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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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뜯어먹어보세요. 하하하하. 코로나 때, 딱 태어날 때 한 번 보고. 3년 만에. 태어나. 우리가 와서 태어났니? 아니야. 태어나고. 태어나고. 미칠 있다 왔지. 네. 그때 난 안아보지도 못했어, 얘를. 야, 그때 뭐 코로나 난리쳐가지고. 울무깨부 안아보지도 못하고 3년 만에 안아봤다. 그때 이렇게 오래될지 모르고. 잠깐. 그렇지, 그렇지. 안았고, 나중에 좀 지나고 나서 만났지 뭐. 이렇게 하고. 맞아. 야, 근데 이렇게 컸어요. 그러네. 이게 세월이 무시무시한 거야. 얘가 이만큼 그동안 누르겄는데. 자은이. 어? 자은이. 어?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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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질문이 뭔데, 엄마? 내 누구냐고 그랬더니. 정우야, 누구야?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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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안이. 다른 것도 맛있는데? 응. 아, 조금 안 먹어봤어요. 어, 이건 맛있는데. 정아 좋아하는 초코야. 응. 너무 맛있는데. 초콘데, 초코? 빵. 응, 초코방. 너 구독자님들이 너 보면. 엄청 놀래. 이야, 뿅 가겠다, 진짜. 응? 할머니, 뽀뽀해주자. 할머니 뽀뽀. 할머니, 뽀뽀. 할아버지꺼 야 이제 안가보여서 살아야 되겠다 안가 빵 먹어봐 할아버지꺼 아 할아버지꺼 장우꺼 장우꺼 할아버지꺼 코리아꺼야 할머니꺼 엄마 아빠꺼 아빠꺼 이렇게 까? 잘한다 이정우 나 안챙긴다 들고있어 아빠꺼 까야지 맛있어? 응 장우야 응 고기 누가 이렇게 깔아입혔어 고기 친구가? 코지 코지 친구 이름이 코지야 친구 이름이 코지? 코지가 이렇게 했어? 응 친구 이름 기억하는것도 신기하네 그러니까 난 코지라 그래서 뭔가를 했더니 친구 이름이 코지네 응 뭐야 장우천재 아빠천재 이야 장우천재 아빠천재 진짜야? 응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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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먹으라고 장우야 한복 보러 갈까 한복 할머니가 한복 가져왔대 응 장우 선물 있다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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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가자 가자 한복 여기 위에 있어 장우야 여기 있는데 여기 한국말로 한복 한국말로 한복 응 장우 한국 가고싶어 응 한국 응 한복 한국 한복 아니 고무집에서 노는거 보니까 아빠 아버지 뭐야 응 장우동생 누구냐 누구야 장우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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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이름 이거 봐봐 우와 이게 뭐야 응 장우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장우옷 장우옷 장우옷인데 장우야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장우옷 야 이거 할아버지 입어야 되겠다 우와 야 할아버지 입어야 되겠어 야 멋있네 이거 너무 이쁘다 장우야 장우야 장우꺼야? 장우 입어볼꺼야? 이거 할아버지꺼 장우꺼 장우꺼도 입어보자 장우줄꺼? 야 입어봐 아이 예뻐 어머 그렇지 손도 봐 오이치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렇지 우와 이거 할아버지꺼? 아니 장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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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이 크다 옷이 크다 옷이 크다 옷이 크다 옷이 크다 우와 와 근데 이쁘다 뭐여? 뭐여? 잠깐만요 장우 장우 잠깐만 할머니가 해준대 동생 이리와봐 장우야 이거 이거 오우 예뻐 동생 동생 잠깐 여기 있어 어? 장우야 이거 옷 입어야지 한복 이거 입어봐 이게 이게 하이라이트야 장우야 장우야 이거 먼저 넌 입어봐 한복 입어봐 나중에 넣어야 장우야 우와 오 장우야 멋있다 우와 전해봐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전해 할아버지 전해봐 우와 이장호 오 이쁘네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이장호 이야 멋있는데 고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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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만세 뭐야 어 장우 치약 뭐야 장우 치약 뭐야 장우 물통 장우 물통 뭐야 장우 물통 아빠 물통 응 장우 이거 뭐야 열어봐봐 이거는 아가야 옷 옷 동생 옷 아이 예뻐라 동생 옷 동생 옷 동생 옷 동생 갖다줘 동생 옷 동생 옷 입기엔 너무 크다 조금 있다가 입으면 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입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esen 옷 case 입장 촉구맥 찾았다 혹시